지금 포항에서 여야 친구 집 부천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휴게소 잠깐 들렀습니다 배도 살짝 고프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야 좋았어 여기 호두과자 있네 예비 장모님께서 호두과자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올라갈 때마다 천안삼거리 휴게소라고 있거든요 또 호두과자 하면 천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안삼거리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도 사고 하고 하는데 아 근데 천안삼거리 휴게소가 아니니까 지금 일단은 호두과자 패스하고요 아 이것도 다 무인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소똥소똥 고치 바르고 이런 건 없어요 아 예 아 이거 지금 손이 없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소스 먹겠습니다 노소스로 너무 추우니까 차에 들어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는 요즘에 소똥소똥이거든요 튀긴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튀긴 지 오래되면 이 떡이 딱딱해져서 늘 맛이 없거든요 뭐 천안 휴게소 지나거나 이럴 때마다 대비 장모님한테 호두과자 사드리고 하면은 블랙박스 얘가 고장 나가지고 계속 재부팅돼요 시도때도 없이 미치겠네 아무튼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천안 들러가지고 천안에 또 그거 있지 않나? 병천 순대국밥 그러면 잘됐다 오늘 약간 좀 날이 춥고 하니까 국밥 땡겼거든요 병천 순대국밥도 먹고 호두과자도 사고 천안의 맛집을 찾아서 오늘 브이로그 컨텐츠는 그거다 천안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병천에 왔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약간 즉흥으로 와가지고 어디 가야 될지 안 찾아보고 와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다 원조라고 붙어있네 가게 앞에 다 원조라고 붙어있는데 어딜 가야 되지? 차가 많은 데가 좀 더 약간 실패 확률이 적지 않나 싶네요 여기 보면은 두 군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게 앞에 다 원조라고 붙어있다는 점 그럼 저는 여기 충남집 한 번 가볼게요 여기 차가 더 많이 주차돼 있으니까 네, 차를 호화 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엄청 많으신 저 순대국밥 하나랑요 저기 순대 접시 하나 될까요? 접시가 준비한 고기가 떨어져서 시키시면 순대로 만나요? 순대로만 나와요? 고기는 안 나오고? 네, 어쩔 수 없죠 네, 오우 순대만 해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고기 떨어져서 순대만 있는 게 더 이득인 것 같기도 하구요 네, 감사합니다 일단은 양념장 넣고 새우젓갈, 새우 국물 고추도 다 넣어버려 와, 안에 푸짐하다 순대가 시중에 파는 순대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, 확실히 일단은 국밥부터 일단은 국밥부터 와, 순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와, 확실히 다르네 음 음 여자친구라고 했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이런 순대 좋아하거든요 음 살코기랑 내장이랑 내장이랑 좀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물은 국물도 너무 걸쭉하지 않고 또 너무 맑지도 않고 약간 중간 정도의 진함? 음 아, 이게 순대 얼마지 15,000원 다 먹겠나? 포장기가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국밥집 가서 김치를 그대로 통으로 주고 이 깍두기도 통으로 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잘라먹는 거 음 그게 너무 맛있거든요 확실히 병천순대, 병천순대 하는데 확실히 근본 있는 집입니다 네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지금 평일날 한 4시쯤이거든요 원래는 다른 식당으로 지금 브레이크 타임 손님 없는 시간대 손님 너무 많으신데 천원분들은 너무 좋으실 거 같아요 왜냐면 동네에 맛있는 국밥집 한 군데만 있어도 복 받은 건데 여기는 뭐 지천에 병천순대 널려있으니까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와 너무 부러운데요 이건 너무 코스가 좋다 그냥 국밥처럼 간간하고 좀 이런 걸 먹고 나면 입이 좀 텁텁한데 좀 달달한 걸 후식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먹고 바로 호두과자 먹어뿌리 여기는 진짜 동네에 있다 이틀에 한 번 와서 먹는다 솔직히 저는 이거 포장 가야지 이 생각이었거든요 먹다보니 거의 다 먹었다 사실 이거를 뚝배기를 이렇게 세웠다 여기다가 그건 엄청 맛있는 겁니다 국물까지 다 먹겠다는 마인드거든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최고의 한 끼였습니다 너무 맛있다 근데 사장님 여기 호두과자는 어디가 맛있어요? 호두과자 여기 호두과자집 두 군데 있는데 하카 호두과자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셔 가지고 또 현지인 추천은 못참죠 아 근데 저기 충남집이었나요? 우연치 않게 들어갔는데 오늘의 겨운 주차장이 차 많으면 실패 없다 원조 원조 하카 하카 하 하 호두과자 근데 저는 예전부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병원이건 어디건 자기 이름 간판에 걸어놓고 자기 얼굴 간판에 걸어놓는데 실패 없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실패 없을 것 같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까지 왔는데 60개짜리 한 개 정도는 사야겠죠 60개짜리 하나 사가면 좀 너무 정없어 보이니까 두 개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비 장모님 드릴 건데 한 개만 사가면 제가 못 먹잖아요 이제 제가 먹을 것도 있어야 되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포장해서 들고 가면 먹는 장면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 선물하고 끝이니까 그래서 이거 사장님께서 선물 주셨는데 네 여덟 알 선물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 개 한 개 다 포장돼 있는 건가요? 네 와 확실히 그 약간 길에서 파는 호두과자랑 근본적으로 좀 이게 다르네요 한 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포장돼 있네요 한 개 한 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확실히 호두 한 개가 큰 게 들어가 있어요 호두과자인데 호두 안 들어있는 호두과자도 많거든요 팥만 들어있고 근데 호두가 굴빵 한 개 하나 들어가 있고 흰색 앙금인데 이게 보면 약간 누리끼리 합니다 얘는 근데 왜 터졌냐 배가 이렇게 호두가 이렇게 호두가 굴빵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가 이 정도면 사장님께서 서비스 주셨는 만큼 제가 상세하게 보여 드렸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둘 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요 시간이 지금 5시쯤인데 부천까지 올라가는데 차 엄청 막힐 거거든요 수도권 퇴근 시간에는 진짜 이게 와 저 진짜 지나가기 싫은 시간대에 싫은 구간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절대 가기 싫고 할 수 있는 게 카페를 가거나 PC방을 가던가 아니면 헬스장 갈까? 헬스장 일권 한번 알아봐 뭔데 시설 미쳤다 이건 안 가면 손을 했네 전화해 봐야겠다 자료로 네 감사합니다 헬스장입니다 아 예 그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먹방하는 흥삼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 제가 여기 천안에 맛집 탐방 왔다가 이 헬스장이 또 맛집 중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가가지고 제 운동하는 장면만 살짝 살짝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제하고 아 네네 그렇게 찍으신 분들 좀 있으셔서 다른 분들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전 괜찮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어 굉장히 또 친절하시네요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한방에 성공했습니다 와 뭔데 신기하게 생긴 기구들이 되게 많아요 딱 봐도 약간 비싸보이는 기구 그 비싸보이는 기구가 한두개가 아니라 다 도배되어 있는 그런 느낌? 와 진짜 뭐고 이거 뭐 박격 이거 뭐 대포가 이거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가슴 어깨 하체 등 뭐 이런 식으로 한부위씩 운동하는데 오늘 여기 일단 한부위만 운동하고 하면 굉장히 손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전신으로 잡히는 대로 전신 운동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약간 빈 데 가가지고 다른 분들 피해 안 가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일단 이 가죽이 딱 봐도 좀 고급지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약간 고급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오바로코도 쳐져 있고 좀 안 좋은 헬스장 가면 이런 가죽이 다 헤져 있는데 헤져 있는 거는 커녕 딱 봐도 아 이거는 고급지다 이런 느낌 살짝 나잖아요 네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약간 윗가슴 운동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확실히 좋다 약간 개적이 이렇게 좀 모이면서 와 이건 뭐지 서서 이렇게 약간 프레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요 한번 해봐야겠다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좋아 와 근데 이건 뭐고 완전히 무슨 뭐 로봇 같이 생겼다 이거 로봇 같이 생겼다 이거 에그프레스 같은데 이게 엄청 좋은 건가봐요 왜냐면 자리가 안 나더라고 신기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으셔가지고 못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여기 중심으로 해서 원처럼 왔다간다 말ains 제가 여기 이제 좀 보관절이나 이런 데 유연성이 안 좋아 가지고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걸 하니까 깊숙이 내려오는 느낌 제 가동 범위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좋네 이거 미쳤다 천안으로 이사 올까 아 근데 이게 제가 지방 부수리 방고도 아닌데 사장님께서 제가 전화했을 때 한편하게 솔직하게 찍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단점 억지로 하나 찾아서 억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수기 물이 너무 쫄쫄쫄 나와요 안 나와 물 안 나와 이제 옆에 가볼게요 지방 부수리의 유일한 단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수기 두 대가 힘들어한다 얘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원래 자기 홈그라운드 아닌데 원정 헬스 가가지고는 이렇게 운동 열심히 안 하거든요 혹시 또 처음 쓰는 기구고 이러면 다칠까봐 이렇게 진짜 기진맥진 할 정도로 한 적이 없는데 다 털렸어요 진짜 온몸이 다 털렸다 와 천안 사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천안 살면은 여기 와서 당장 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아까 한 7시쯤 돼가지고 운동 시작했거든요 와 근데 2시간이나 있었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약간 놀이동산 왔는 애처럼 신나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요거 한번 해보고 아무튼 근데 진짜 이 헬스장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천안의 축복이다 천안의 축복 천안 맛집 투어 대성공 천안 3대 맛집 병천순대 천안 호두과자 지방구 수리 여기까지 끝 너무 많이 샀잖아 너무 많이 샀다고? 이거 하나 장모님 들으면 자기랑 나랑은 못 먹잖아 아니 무적당해야지 왜 이렇게 없냐 아니 아니 이걸 이걸 이렇게 몇 개 빼면은 또 티 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조그만 이런 거 없나 이런 거 다섯 개다 들이 이런 거 그건 자기 입장이고 내가 이거를 장모님한테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거 사오면은 아 이서방이 좀 통이 좀 작네 이거 할머니 얼굴 보이지? 이 호두과자는 다르다이 어디서 붙였어 이거를? 올라 올라 이거 뭔데? 떼줘 빨리 떼줘 빨리 떼줘 빨리 떼줘 빨리 떼줘 아 못 뗀다고 나는 못 뗀다고 아이고 내가 그럼 어떡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방생할 거가? 어 생포할 거가? 방생해줄 거다 천안으로 살아있는 채로 생포할 거가? 그래 오빠 이거 좀 올려봐 어? 올려보라고? 오빠 그렇게 너 세게 하면 어떡해? 왜왜왜왜왜왜왜? 오빠 방생해라